희철이네, 신동아, PC방!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1등 하면 바다 보내주는 거야? 연희가 1등 하면 내가 바다 보낼게. 아니요. 그리고 수윤이가 TV. 수윤이가 이기면은 TV 사줘요? 여기. 어? 진짜? 진짜 저거 이거 줄 수 있어? 수윤아! 이 TV 그리고 연희가 이기면은 자 여기 우리 작은 바다 보여줄게요. 이 작은 바다 보여줄게요?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우리 수윤이가 이기면 닭 한 마리? 촉촉한 초코칩! 아 초코칩도 좋아요! 닭 한 마리! 닭 한 마리 사줄게! 닭 한 마리! 야 수윤아 네가 이겨야겠다. 자 그렇다면 먼저 자기 소원 방금 말한 거를 제가 휴대폰으로 주니까 크게 얘기해요. 그래서 데시벨 알죠? 아 네.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 수 있다. 진짜로? 오케이. 예에스! 오케이. 우와! 자 여러분 여기다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소원을 내게 하는 거예요. 네. TV 서주세요. 한번 보여줘요. 어떻게 하면 되는지. 우리 희철 씨 혹시 소원 있어요? 소원을 우리 핸드폰에 말해보세요. 하나 둘 셋! 희철이 날 신동한 PC방 오래오래 해먹자! 오래오래 해먹자! 81.9 아 이렇게 큰데 81.9밖에 안 나와? 어 100을 넘기에는 힘든 거구나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 상봉이. 자 소원 하나 둘 셋! 희철이네 PC방 희철이네 PC방 많이 사랑해주세요! 희철이네 PC방 많이 사랑해주세요! 야 뭐하는 거야? 귀여워. 야 이게 뭐하는 거야? 아까 수연이가 잡은 고기가 환생한 거야 뭐야? 왜 이렇게 귀여우니까? 귀여워. 야 너 어렵게 해. 저거 쓰는데. 아니 아니 그럼 신동이도 소원. 자. 흠흠흠흠흠. 이번 다이어트가 마지막 다이어트가 보내주세요! 83. 와. 와. 그래도 81이야. 이거 밖에 안 되네. 자 그러면 우리 수윤이부터 가볼게. 와. 자 준비. 하나 둘 셋! TV 가지고 싶어요! 와. 와. 83.5. 와. 진짜 높다. 안 돼. 83.5. 야 신동이가 이기면은 신동이 소원 들어주는 거야. 오케이. 아. 어떡해. 다 같이 주비스 해야돼. 다 같이. 다 같이 주비스 하는 거야 신동이가 이기면. 자. 하나. 둘. 셋. 다 나가고 싶어요! 못 가겠다 영원히. 몇 시에요? 79가 나왔어. 아. 진짜? 쥬리. 자. 목 한번 풀어볼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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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리. 쥬리 손. 다가마니. 다가마니. 아니 다가마니. 다가마니. 다가마니만 해도 돼. 그렇게만 해도 돼. 1 2 3. 아. 아. 오케이. 자. 1 2 3. 다가마니. 38. 다가마니. 진짜? 까테라. 김대기. 다가마니. 아. 자. 1 2 3. 다가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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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3.4면 신동이 제일 높아. 자. 다 같이 주비스. 주비스. 자. 다 같이 주비스. 주비스. 어. 뭐 선물이 있나봐. 어. 진짜요? 더 열심히 해. 어. 저기에 닭이 들어있는 거야? 다 같이 가야지. 저기 닭이. 어. 뭐 싸웠어. 자. 꺼낸다 꺼낸다.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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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도 꽤꽤가 나를? 꽉꽉꽉꽉꽉꽉꽉. 자. 우리 지으리. 네. 오 좋겠다. 이거 에이펙스 캐릭터 그려져있던 것 같은데. 짜잔. 짜잔. 표정 봤어. 말은 우완대 완전 실망했어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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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즈키퍼야. 화났는데. 화났는데 지금. 화났어. 화났어. 쟤가 울려고 그러는데. 짜잔. 자. 주요리 닭은 마리는 꼭 우리가 사줄게. 네. 감사합니다. 자. 이것도 우리 수윤이도 잘했어. 진짜. 티셔츠 선물로. 어차피 TV랑 티는 셔츠랑 티는 같으니까. 그렇지. 이거 입고 받아가면 되겠다. 아 좋다 좋다. 어. 받아가고 싶대지? 자. 제가. 옷 받아가. 오케이 됐지? 우와. 이거는 그러면 우리. 주요리 남동생 줄까? 감사합니다. 얘 좀 눈 봐. 얘 눈 봐. 안 받고 싶어. 안 받고 싶어. 눈이. 눈이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예쁘다.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못 할까. 진짜 솔직하게. 들고 인증샷 한 번 해주세요. 여기 앞에 가서. 자. 여기 세 분. 자 인증샷. 짜잔. 하나 둘 셋. 찰칵.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중엽 사장님. 이중엽 대표님. 아 대표님. 인증샷 인증샷. 네. 네. 자.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. 너네 버리고 가면 안 돼. 네. 진짜. 이거 이거 돌아다녀야겠다. 누구세요? 얘가 누구지? 누구세요? 얘 연희야 이 캐릭터 이름 뭐야? 어디요? 이 캐릭터 이름. 미라지인가 미라지? 미라지. 미라지 맞아. 오 게임을 아는다. 언니 어떻게 알아요? 야 연희가 확실히 공부를. 와. 그럼 이제 게임 해요. 게임 해볼까 그러면. 와. 게임. 바이. 첫 번째 게임은 뭐예요? 자 주리. 네. 게임 하고 싶어요? 하고 싶어요. 게임 하고 싶어요. 닭 한 마리 먹고 싶어요. 닭가. 닭가. 아 게임 하고 싶어요. 게임 하고 싶어요. 게임 하고 싶어요. 왜 나한테 화를 해요? 게임 게임은. 자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에이펙스 레전드 배워볼 거예요. 자 다 같이 에이펙스 레전드 한번 접해볼게요. 네. 그래도 다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움직이거나 이러는 건 어렵지 않겠다. 네. 연희는 확실히 이걸 많이 아네. 연습했어요. 연습했어요. 네. 연희. 들어갈 줄 아네. 네. 오늘은 특별하게 사투리. 사투리로 한번 가르쳐 줄게요. 이 사투리만 해야 돼요. 사투리만. 그리고 1대1 대결이고 가장 늦게 튜토리얼을 마친 꼴찌는 화면을 이렇게 넓힐 거예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아 싫어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어 야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걸그룹은 그렇지 아무래도. 안 돼요 저희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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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지금 봉상이가 게임을 제일 잘하긴 해. 네. 하나 둘 셋 하면 봉 신동 희철 이렇게 해서 뭐 선배님 이런 거 이런 거 다 띄고 그냥. 봉상 희철 신동 중에 한 명만 불러. 누구한테 배울 건지. 배우고 싶으면. 배우고 싶으면. 자 쭈리. 어필 한번 해도 돼요. 왜요. 왜. 아니 어필하면 안 되나요. 네. 그래요. 제가 어필하자면 지난번에 우리. 자 우리 온앤오프가 나왔을 때 제가 가르쳐준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. 이 정도는 어필할 수 있죠. 네. 자 저는. 저와 한 팀이면은. 이 에펙스 레전드 한정판 티. 더 드립니다. 어 쥬현이 무슨 표정. 아 진짜. 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. 신동 희철 봉상 이렇게 외쳐줘요. 자 하나 둘. 하나 둘 셋. 희철. 희철. 어 희철. 잠깐만 내 이름만 안 넣었어. 봉상. 연희 누가 있어. 저 신동 선배님 신동 선배님. 어 뽕 씹어 너 봉상도 있잖아. 거짓말 하지마. 쥬리 봉상. 쥬리 봉상. 연희 봉상. 그럼 수윤이랑 나랑 한 팀. 봉상이 골라야지. 아 맞아. 봉상이 골라야지. 잘 찾고 있어. 잘 찾고 있어. 잘 찾고 있어. 잘 찾고 있어. 안 되겠다 이거. 아 우리 봉상이. 어 둘이 어필 어필. 어 자기 뽑아 달라고 어떻게 해 될공상 이렇게. 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. 다 할 수 있다든지. 언니 언니 먼저 하실래요? 네. 어필? 사랑해 사랑해. 야 야 야 야 4홍 un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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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ice. 야 본지 이야 본지 안 fund지 1시간 지났어. hombre 우리는 책 몇 년밖에 안 됐는데. 게이머하기 잘 했어. 게이머 하기 잘 해놨어. 갑자기 사랑한 고백을 받았어. 아닌가 잘 했어 잘했어 잘했어. 야 연희. 야 그럼 둘이 오늘부터 1일이야. 오! 야! 검게 받침 두 장이네! 미안. 쥬리가 나 째려봤어. 쥬리가 나 째려봤어. 연희, 봉상이한테 나를 뽑아달라는 어필을 해야 돼. 하나, 둘, 셋! 뽑아주세요, 뽑아주세요. 어? 귀여웠어, 귀여웠어. 어? 귀여웠어? 이거 근데 뽑기가 너무 애매해서... 그냥 본인이 더 맘에 들었던 애교를 선택해요. 본인이 더 좋아하는, 본인이 더 사랑하는 저런 어둠. 코카콜라, 코카콜라, 코카콜라 맛이... 야! 야! 언제래! 야! 너 몇 살인데 코카콜라를 해? 야! 우리 피플의 펜시도를 어떻게 하려고 해? 딩동댕동! 아, 연희!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제가 있잖아요. 선배! 그래, 선배. 아, 그래, 후배. 그러면 자리를... 난 수윤이랑 여기 이렇게 수윤이 가르쳐주면 되고 나도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고 감사합니다. 홍상이가... 응, 옆에 와서 가르쳐줘. 옆에서? 의자 앉아서 해야지. 저는 뭐 초스피드로 끝내줄게. 저 여기 옆에 앉아, 통안돼. 아크릴 날 소리라고 해. 야, 이 의자 이거, 이 의자 진짜 좋아. 이거 바퀴도 좋아서 오빠는 일단 집에 갈 때 이거 타고 갈 거야. 근데 이거 진짜, 이거 진짜 부드럽고 말이야. 제 스케줄 할 때 저희는... 나 매니저, 나 매니저 보냈어. 이거 타고 간다고. 이거 완전, 이거 완전 빨라. 이걸 타고 간다고. 그 정도로 이게 승차감을 줄여서 잘 해볼까? 네, 튜토리얼. 튜토리얼. 자, 훈련으로 다 해두세요. 이건 훈련 모드요? 누가 가장 빨리 뺏을 수 있나요? 그러면 준비 같이 해요. 갈대. 줌비. 쥬리! 네네네. 음료수 하나 주세요. 아, 네. 나 여기 어울려요? 어때요? 마운틴, 마운틴, 야마. 야마 돌았다 이만한 마운틴. 네네네. 아냐. 아냐. 구독, 좋아요. 히처림의 핀더가. PC방. 다음 영상.